퇴장암 투병 유상철 위독한 상황 한쪽 눈 실명 2대1리 정신의 기자 퇴장암으로 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의 건강상태가 전해졌다 유상철 감독의 지인은 28일 유상철 감독이 석영을 헤매고 있다면서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그가 고비를 맞았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유상철 감독은 가족 외에는 지인의 면에도 전혀 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스포츠니어스에 전했다 매체는 유상철 감독은 암세포관 외까지 퍼져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의 지인은 석 달 전에 보낸 메시지를 감독님께서 아직도 읽지 않으셨다면서 위독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감독님께서 잠시 회복하면서 컨디션이 좋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한편 유상철 감독은 2019년 11월 19일 재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임을 밝힌 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에 출연해 금황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유상철은 동료들 후배들에게 감사하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 솔직히 얘기해서 항암치료라는 게 아시겠지만 힘들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분이 성원해 주시고 완큐를 바라고 있고 저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꼭 이겨내서 운동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치료 잘하고 이겨내겠다고 밝혀 대중의 응원을 받았다 퇴장암 투병 유상철 위독한 상황 한쪽 눈 실명 2대1리 정신의 기자 퇴장암으로 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의 건강 상태가 전해졌다 유상철 감독의 지인은 28일 유상철 감독이 석영을 헤매고 있다면서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그가 고비를 맞았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유상철 감독은 가족 외에는 지인의 면에도 전혀 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스포츠니어스에 전했다 매체는 유상철 감독은 암세포관 외까지 퍼져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의 지인은 석 달 전에 보낸 메시지를 감독님께서 아직도 잊지 않으셨다면서 위독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감독님께서 잠시 회복하면서 컨디션이 좋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또 최근까지 다큐멘터리를 통해 항암치료를 이겨내는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항암치료에 대해 항암치료를 하는 게 보통이 아니다 버티는 게 진짜 힘들다면서 나도 맞고 나면 안 맞아본 사람은 잘 모른다 고전했다 또 항암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정도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항암치료와 함께 캐릭터에 대해 보냈다